다 같이 한 번 누워볼까 여기? 술 먹었더니 오르네 언니..어머 아파 여기 어머! 다리가 보여주는 건 아니겠구나! 다리 밑..다리 밑 처음 본다 오! 울려! 되게 스킬이 있다 그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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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왜 저기 울려? 메아리가 있는데? 이렇게 도움이어서 그런 거야? 이거 원효대기 아니야? 구조물 아래니까 야! 원효대기 괴물 살잖아 괴불이요? 괴불이요? 아 괴물? 나 괴물 찍었잖아 죄송해요 제가 이 다리 밑에서 제가 좀 멍청하고요 맑기도 샘차해 야! 사우석기가 있네 괴불이요? 제가 괴물 좋아해요 야!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도 가야겠다 괴불먹으러 이 요트를 강단이혈에게 강단이혈! 어서와요! 벌레 없는 곳으로 데리가줄게 흥이 많으시네. 흥이 많으셔. 애기스럽게 아방가르드하게 하면 좋아.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. 얼굴 합성하면 돼.